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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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말 다하고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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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Just only you 상상하세요 역주행이시나 브레이브걸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희도 코러스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는 가사마다 떡상시켜줄 스타 제주기 코러스 K 아이돌 황태화 양민이 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놓아버려도 돼 어두운 조명 안 돼 또 시작되는 문부한 손짓 난 그냥 눈빛 코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발도강산 코러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황태화 양민이 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누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크 걸렸다고요? TV님이 브레이크 걸렸어요? 누구야 몰라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요 브루저걸스요? 왜 있어요 이분들 군통욕 아니야 군통욕 뿌골 몰라 뿌골 뽀골이요? 뽀골이네 뽀골이다 황태화 너네 충성클럽에서 왔어? 이분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오려면 기본적으로 스타들만 올 수 있는데 그래 이분들이 오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 잠깐만 이분들도 야 대표가 혹시 뭐 싸이에요? 아유 또 밥맛 떨어지게 아유 진짜 야 잘 들어요 싸이 그분 지나가다가 보면 인사하지마 아니 왜 전화 안 해 당신 어? 안태가 35 준다고 했잖아 나 이제 나도 삐졌어 오지마 당신이 온다고 해도 나 안 해 알았어? 넌 큰일 났다 양민이 형 아는 사업가 형들 엄청 많은데 그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 됐어요 싸이에요? 싸이면 당장 나가고 아니 저희 대표님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 문신하고 유명한 작곡가 있잖아 아아 그 저기 목에 그 키스마크 있는 분 키스마크 키스마크가 왜 있어 아니 키스마크 있더라고 빨간 색깔로 아니 뭐 있냐 그지 근데 그 사람 비겁하던데 용감한 형제 아니던데 진짜 비겁한 형제는 따로 있지 내가 아는 형제 중에 양세 형제를 하고 있는데 후배들에게 소고기를 먹인다고 소고기집으로 데려가서 계산을 한다고 다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 그리고 계산을 하고 문자가 올렸는데 밖에 있는 코미디언 황재성 핸드폰이 울렸다나 황태야 니가 왜 울어? 내 공감대를 건드렸어 불쌍한 개그맨 황재성 잘 먹었다 자 넘어가자고요 코러스 한번 넣어드려 아 이분들이 뭐 대표곡 있어요? 아니 엄청 많지 어떤 곡이 있죠? 저희 운전만에 어 그래 오케이 알았어요 황태야 한번 코러스 한번 넣어보자 음악 좀 보여주자 우리가 스토리라인 만들어가지고 프리스타일 한번 쫙 오케이 자 운전만에 준비해주시고 음악 주세요 데려오셨죠? 여기 상암동 파출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계세요? 저거 보이신다고요? 뒤돌아보라고요? 어? 자기야 누가 어떻게 지냈어? 얼굴 좋아졌다 새로 만나는 남자는 있고? 어 알았어 근데 여기 차에 자일리톨 껌이 있네 입이 심심해서 그런데 운전하면서 껌 하나 씹어도 돼? 어 알았어 술 많이 마셨구나 아 한라가 됐구나 우리 사이가 아 연아 정신 자리 침 흘리지 말고 자 자 새끼에 짓 담겨 왜 대만 같이 돌을 해 왜 달라졌을까 까맣게 나오고 보니 숨이 말랐어 어 삶이 뭐구나 함께 있는 게 불편해졌어 내가 졌어 그냥 걷기만 해요 We just watch it 주시 플래시 플래시 멘탈 처음 가는 나무의 사이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우리 형 발곱발 타올게 적중하던 대화 속에 왓 해픈 투어스 무기 내려 해 해 해 개그런데 우리 아무 말 없네 창문 열어도 해 너는 그렇게 운전만 해 너는 그렇게 운전만 해 네가 운전하라고? 난 핸드폰 보내 난 핸드폰 보내 너는 창문 끌을 보내 멀리 봐 멀리 봐 너무 답답해 창문 열자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욕기로 고사물이 내려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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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요 이 친구들 실력이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저희 한 곡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메인곡이 또 있나 봐요? 네 롤린이요 롤린 기가 막히다 기여 저희 가오리 춤 부분에 같이 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춤이라고요? 가오리 춤 가오리 춤 가오리 춤 이름 자체가 너무 올드해요 바꿔줄게요 우리가 뭔 춤인지 모르거든요 가오리 말고 왔다리 갔다리 아싸 가오리 춤 그게 뭐야 이거 확실해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 가오리 춤이 뭔지부터 우리 맛 좀 보자 얘네 뭐야 가오리 춤이 사랑한 아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봐봐 지도도 모르는데 뭘 유명하다고 그걸 우리한테 갖고 와서 만들어달라고 우린 부르지만 출만 출마 야 이런 애들이 싸이버가랑 뭐가 다르냐 너 연락하지 마 싸이 다시난 봐 다시난 봐 하나 둘 셋 넷 띠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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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를 거의 막 띠리리라라 띠리라라 띠리라라 야 얘는 이르네 이게 유명하다는 거야 얘가 엄청 유명해 아 그래요? 어 아니야 무슨 띠리리라라가 있네 출발 자 바꿔줄게요 이거 봐봐 가오리 춤 의미없다고 아따리가 아따리 아싸 가오리로 가야 된다고 황태아 보여주자고 좋았어 어떻게 하라는지 띠리리리리 음악 조형 한번 시시시작 띠리라라라 띠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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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왔다 이제 가오리 가 가 가 이렇게 어? 좋은데요? 이름 뭐라고 이거? 왓다리 갓다리 아싸 가오리 줄여서 아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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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춤 저희도 중간에 뒤에서 출게요 네 그래서 코러스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준비해 주시고 얘들 롤링 멈지겠는데 음악 주세요 BTS에 아미가 있다면 후걸에는 코리아 아미라이터 전우주나 전우주를 만들어 화장실 같이 가자 고마워 그 말을 잊지 못해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잘 보며 많이 웃던 너의 미소에 전우회 잘 못 들었습니다 척팔린 맨 척팡한다네 어척팔된 애곳 야, 드나 내가 애가 없어 헤찬들 고추장 야, 임마 음악 있어 어느새 무너져 버려져서 호텔으로 정규!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미쳤어 뭘 보고 싶어 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강불에서 음영을려 안무 백성! 얼른 얼른 콜라 얼른 얼른 화사 하루가마다 하걸러 어린 얼른 백성 얼른 얼른 실케 석수 얼렸어 가 자 왔다니 갔다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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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했어 영원 몰라 전진 불러 내 이유좀 다가와줘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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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칠하고 머리ere 민음 왼쪽 prosecutors 윈 빛은 한 해, 내 곁을 맴돌게 파리에서 말고요 아리안 열자 초등감 안타깝은 한강 비드코인 종고와 다비다 상강 나사상 공자 왕자 다발자 내 모자 출석 워너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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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t이 많아 무화 걸스 무화 두 번째 첫 방지 이역사이즈의 위아래 비의 깡등 여러 역주행이 있었죠. 하지만 진짜 역주행 중의 역주행은 활성 25만 6만원의 범칙급인 부산입니다. 군공룡 모순 없고 지나쳤습니다. 국군 장면기만 모르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즐겨찼죠. 대한민국 국군 장면기의 영혼은 프리블맨! 저번에 나오셨었는데 또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신곡이 나와서 또 찾아왔습니다. 신곡이 나오셨구나. 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는 가슴마다 덕상 시켜주는 사제주의 코러스 게이 아이돌 광채화 양미리! 우와!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진 규랑단! 한반은 발동하사 코러스 해보세! 안녕하세요! 황세영입니다. 노래 편집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 일단 앞으로 오실게요. 인사를 내주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죠? 저희 브레이브걸스인데 그때 저희를... 브레이브걸스? 저희 초면인데요? 브레이브걸스 몰라? 처음 봐요. 또요? 왜냐면 그때 저희를 브레이브 맨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브레이브 맨들이구나! 그들은 내가 거기 저기 뭐야 목에 키스마크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용희야! 그렇지 그렇지! 야 얘네들 우리가 저기 뭐야 롤렌이랑 운전만에 우리가 다 역적이 시켜줬잖아! 그럼 우리가 다 역적이 시켜줬지! 아니 왜 또 나왔대? 뭐야! 시끄러워! 갖고 와! 갖고 와! 안돼! 내 짤짤이! 짤짤이 뭐야? 저희 신곡이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코러스 부탁드리려고 나왔어요. 뭐라고? 신곡이 나왔다고요? 아니 당신네들만 신곡 나와요? 네? 다른 사람들도 지금 주이셨어요! 그냥 가세요! 두 번은 안 돼! 가! 가세요! 저희가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죠! 아이고! 아! 진짜! 왜 이래! 아! 진짜! 못 말린다 요즘 애들! 저게 뭐예요? 지난주 강순윤 선배님도 스팸 세트 사 오셨길래 저희도... 왜 아주 못된 것만 배웠어! 아! 증말! 왜 이래! 증말!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누구부터? 황트 오빠거든요! 아! 이 친구 진짜! 아! 나 못 말려 진짜! 이 친구 어린 친구가 못된 곡서 배워서 뭔데? 보시면 안 돼요! 뭔데? 뚝 감고 있어! 야! 뭘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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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들기려고 이렇게 싸운 거네! 좋았어! 완벽해! 오케이! 됐어! 자! 우리가 오늘 코너스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아니, 근데 이들 저기 뭐야! 우리가 그때 롤린이랑 다 해줬잖아! 운전만 해랑! 그렇죠! 운전만 해랑! 이제 이들 곡이 없을 텐데! 어! 저의 곡 하일이라고 있습니다! 하일? 너무 도시해! 전혀 모르겠는데! 하일을 모른다고? 야! 나 젤리 슈즈 좋아해! 젤리 슈즈! 하이 바면 성공했을 것 같아! 잘하네! 하이바가 낫지! 그치! 하이바가는 노래 괜찮을 텐데요! 하이바가는 와리가리라도 칠 수 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 하이리에다가 우리가 프리스트 한번 넣어드릴게요! 맛백이로! 네! 맛백이로! 알겠어요! 음악 주세요! 나는 황시인걸! 나는 양시인걸! 우리는 샐러린걸! 하지만 종못인걸! 눈빛은 도둑하게! 지켜뜨고 여려보자! 날 맞춰도 대신감이 넘쳐날게! 날짜 걸음! 아찔아찔아찔아찔있네! 나를 바라보는 너의 숨이 넘어가버릴게! 네, 여기가 좀 해주세요! 사랑하게 만들 거야! 이야, 이 코슴! 이동! 아기 사랑! 꼭 내 거로 받을 거야. 너 연초 아니었어? 거니. 6mm. 멘솔 주세요. 말보루. 나이별로 주세요. 콜라 피는 재미. 한국 판매 인상공사가 내려와. 이야, 완벽했다. 방태형, 얘네 노래 어땠니? 별론데. 완벽했어. 우리 코너스 완벽했어요. 좋았어, 좋았어. 괜찮네. 이제 가세요. 한국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여름을 씹어먹을 신곡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름을 씹어먹겠다고요? 쉽지 않은데. 제목이 뭐예요? 치맛바람이요. 치맛바람이요? 이거 파랗기라는 거잖아. 이거 파랗기면 학부형이란 얘기야. 뭔 소리야. 이 제목이 사교육을 너무 조장한다고. 안 돼. 여기 학부형들이에요? 결혼하신 거예요? 학부형 거였어요? 뭐예요? 그게 아니고 노래 제목이 치맛바람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여름을 씹어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좀 약한데. 왜, 왜, 왜. 아니, 좀 강력하게 좀 이길래. 쿨이라든지. 쿨이란 사람들은 이겨야지.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씹으면 이 말 싹 나가. 그래. 여기저기 뭐야. 래퍼 누구예요? 저요. 오케이, 그럼 당신이. 네. 김성수의. 이제 왕론자 말고 성수자의. 알았어요? 네. 당신이 그러면 성수자로 가자. 이제 괜찮네. 됐어. 그럼 당신이 노래 거 당신의 치맛바람 할 때. 와우, 여름이다 하고 스타트할 때. 노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왕론자 아니에요. 성수자의. 네. 성수자로 활동하자고. 성수자가 와우, 여름이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와우, 여름이다. 아니. 요즘 자꾸 두 곳이 찾아오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코러스에 한 번만 들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부걸대자 미용감한 형제가 백업들에게 사나오면 사나오던데. CJ야. 우리는 외어 26대밤가 온 거야. 위앙. 브레이브 걸! cervical expectations! 시제이, 움직여라. 최저히다. 정신uckles Fußball! ellabon! 스타베 있고 매일 Julius mening어나 Hilfe emoji! 릴리col! 또한 지루하고 따분한 은밀아오래 난 더 특별함을 원해 주식해! 푸른 바람 불어와도 볼이 스칠 때 싸대기! 너 왜 두금거려해 한 팀에 나왔으니까 대스페라도 오늘만은 내 멋대로 꽃받고 지나가니 불러봐 내게 좀 사이 찾아 봐 네가 우리 사이 비쳐봐라 아름다운 여름따라구요 이렇게 좋은 말 불하기보 좋은 날에 밤바람 바람이 시원한 바람 배꾸러는 이 푸른 바닷가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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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롤리롤리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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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보라를 일으켜 롤리롤리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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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설레서 난 숯 따위는 안 보여 베이베 길방울 때리메 숯 따위는 견나져 베이베 숯 따위는 견나져 베이베 미눈곱이 낫대 물보라를 일으켜 푸른 바람 불어와도 볼일 수 질까 롤리롤리롤리 라이터를 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롤리롤리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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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발린 위로 따위 집어쳐 올림빵 빌딱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내보좌, 사발자, 왕두자, 꼬북자 하지만 자중의 최후의자는 다시 붙자 잘 날리겠습니다 그녀들이 칼을 갈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것만으로도 여름이 씹어 날려주실 것 같은 창역이신데 대한민국 국구 장료들을 여행하게 만드는 군인들의 스타킹의 스탁어 후 마스터 현잭잭가득 롤리롤리롤롤롤루 렛츠고! 감사합니다.